2021학년도 수능 영어 총평 2021학년도 수능 영어 총평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항상 저희 총평할 때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60% 정답률 60% 이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게 수능, 그 다음에 9평, 6평이에요 정답률 60% 이하 문제가 보시면 아시죠? 8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참고로 12월 3일이 수능이고요 바로 다음 날 오늘 오후 1시 기준입니다 물론 이건 조금 변할 수도 있지만 8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었고요 9평, 많은 분들이 9평 어렵다고 생각했었죠 9평이 13문제였어요 9평 때 어렵구나 기억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6평에서 10문제예요 딱 이것만 봐도 어때요 데이터당? 수능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었겠구나 이번 수능이 저도 어저께 개인적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문자도 오고요 근데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은 학생들 제가 진짜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워낙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공부하는 마음이 안 잡혀서 아마 점수가 안 나왔을 학생들은 있는데 데이터로만 보자면 역대에 나왔던 시험 중에 가장 쉬웠던 시험인 건 맞아요 자 정답률도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41% 어? 37%? 30%대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문제를 봐서 알겠지만 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구나 단지 여전히 빈칸은 어려운 건 맞죠 빈칸 34번 EBS 연계인데 31번 33번 EBS 연계지만 역시나 빈칸은 전부 다 또 요번에도 정답률 60% 이하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은 빈칸 어려워하는 건 맞고요 자 그래서 EBS 연계 똑같습니다 매년과 똑같이 일곱 문제가 직접 연계되었고요 지문 똑같이 나온 거 요번에 수능 완성에서 조금 많이 나왔죠 기억나시겠지만 구평은요 좀 시사하게 영독에서 몰빵으로 냈었는데 요번 수능 완성은 자 수능 완성에서 이제 수능이 좀 많이 연계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을 제외하면 빈칸 빈칸 제외하고 원래 400번은 원래 어려운 건 맞는데 보통은 학생들이 잘 아 다시 웬만큼 잘 맞춘 것 같아요 특히 어법조차도 자 그래서 데이터로만 보자면 아 많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었다 자 이제 알 수 있고요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문장 해석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평균 지문의 길이가요 저 참고로 14년 동안 수능 강의하면서 처음입니다 16줄 밑으로 내려간 거 처음이에요 15.95줄 뭐냐면 여태까지는 보통 작년까지는요 수능은 17줄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 9평 6평에서 16점 몇 줄 나오더니 평균적으로 16줄이 안 나온 거예요 글이 짧게 나왔다는 얘기죠 글이 짧게 나왔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읽을 시간이 그나마 충분히 조금은 더 있었다를 알 수 있는 거고요 3줄 이상의 문장은 여전히 많이 나왔습니다 40개가 나왔었고 가장 긴 문장은 32번씩 길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EBS 연계 문항 똑같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꾸준하게 만약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자기가 학습을 했으면 역대 나왔던 시험 중엔 가장 쉬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 그럼 예상컨대 보나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공부할 마음이 안 잡히니까 전체 1등급 차 몇 퍼센트가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9평보다는 더 40학생들이 1등급을 찍을 거는 거의 확실해요 왜?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수능 7을 신으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잘 나온 학생들은 기쁘게 마지막 거 다 마무리 잘 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현적이 나오지 않았다 해도 모릅니다 자 여러 가지 논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끝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대학 입시 모든 걸 다 일정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꼭 행복한 꽃길만 걷겠습니다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